먼저 이제 단어부채 바람나다 전 영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교수님께서는 자장나무하고 감상자였습니다. 교육도 너무 좋고요. 모두 작품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. 제가 신앙송 한편 터블리도록 하겠습니다.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. 1.2절 입 넓은 저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웃들이 더 따뜻해져야 한다. 초승달을 데리고 온 밤이 우체부처럼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채소처럼 푸른 손으로 하루를 씻어놓아야 한다.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을 쳐다보고 이 세상에 살고 싶어서 별 같은 약속도 한다. 이슬 속으로 어둠이 걸어 들어갈 때 하루는 또 한 번의 작별이 된다. 꽃송이가 뚝뚝 떨어지며 완성하는 이별 나는 낙화만큼 희고 깨끗한 발로 하루를 건너가고 싶다. 떨어져서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 아는 사람에게 상추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. 떨어져서도 향기로운 꽃잎의 말로 내 아는 사람에게 상추잎 같은 편지를 보내고 싶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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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